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는 이슈 실리콘밸리 뱅크 줄여서 SVB 사태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SVB 사태가 스마트폰 시대로 인한 빠른 뱅크런이 빚어낸 사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건재했던 은행이 단 36시간 만에 무너진 건데요. 뱅크런은 예금자들이 단기간에 은행으로 몰려들어서 대량 인출을 요구하는 사태를 일컫습니다. 본인이 예금해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거론된다면 예금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돈을 찾으라고 하겠죠. 뱅크런이 은행의 과실로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은 사실상 100%의 확률로 파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뱅크런은 전염성까지 있어서 한 은행이 뱅크런을 겪으면 그와 비슷한 은행, 그보다 신용도가 낮은 은행들이 줄줄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의로 국내에서는 2021년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있었죠.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사태가 시작점이 돼서 결국은 14개의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의 시그니처 은행도 폐시됐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금융권에 계속해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SVB 사태, 금융경색의 초래 우려, 내도는 안전한가요?라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감을 갖고 계실 텐데 관련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소형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하나 파산했다고 국내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과소평가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VB,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와 관련해서 내돈이 안전한가? 안전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우부터 볼 텐데요. 도대체 이 사태가 무엇인가? 미국에서 일어난 개별적인 사태 아닌가? 이럴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게 금융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까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엄청 나옵니다. 어떻게 볼까요? 뭐 일단은 굉장히 우려감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게 은행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망하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그냥 은행이 아니라 중소형 은행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또 자산 규모가 큰 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이제 금융경색을 초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또 생겨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관련된 이야기 하려면 한 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또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VB 파이낸셜의 파산 소식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중소은행 중에 상당히 덩치가 큰 은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대 은행도 아니고 중소형 은행인데 파산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전에 경제 대공황 사태였던 리몬브라우스 때까지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리몬브라우스가 다시 조금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감을 크게 가져가고 있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야기하기 전에 고용 지표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고용 지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중요한데 묻혔어요? 네, 그러니까요. 고용 지표가 일단은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증가했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증가를 했는데 중요한 건 실업률이 높아졌죠. 아, 이건 좋은 거군요. 예상치 상해했고 그다음에 인근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럼 둔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인근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항상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사실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을 하려는 인구 이것도 예상치를 상행했거든요. 그러면 노동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임금 또한 상대적으로 쌓일 수가 있으니까 고용 지표는 잘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고용 지표 발표되고 나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락을 그러고요. 주말에 이제 SVB 파이낸셜 완전히 파산 확정되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SVB 파이낸셜이 실리콘밸리 뱅크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딱 알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실리콘밸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기업들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는 그런 은행인데 총 자산이 한 2,100억 달러 정도 돼요. 이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로 따져보면은 약 한 250조에서 300조 정도 그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자산 규모가 상당히 좀 큰데 사실 이게 또 이제 우려감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그러나요? 실적이 괜찮았어요. 계속. 그럼 좋은 거잖아요. 네. 실적이 이제 계속 괜찮았었는데 눈에 보이는 실적은 괜찮았는데 사실 안에 이 속은 썩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올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SVP 파이낸셜 또한 이제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을 이어다 왔는데 왜 파산까지 갔느냐. 보통 일단 은행들은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묵혀놓고 있지는 않죠. 당연히 돈을 굴려야죠. 네. 돈을 이제 굴리고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굴려 나가야 되는데 은행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투자한다라거나 계속해서 돈을 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은행들이 이 채권 투자를 포트폴로에서 절반 이상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SVP 파이낸셜은 비정상적으로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을 포함을 해서 투자 자산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가 되거든요. 지금 시기에 채권에다 막 투자하는 게 좋은 겁니까? 지금 시기에 이제 이거 보게 되면 일단은 SVP가 다른 은행 대비 완전히 비중이 채권 투자가 높은 것 그러니까 투자 자산에 대해서 채권 투자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단독으로 57%고 2위가 42%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채권 중에 미국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채가 안전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안전 채권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몰리면서 이게 가격이 싸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평가 손실이 상당히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금리는 계속해서 고금리 기조를 향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채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은 나는 천만 원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버틸만 해. 이렇게 이제 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산 손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이게 SVP가 어찌 됐든 중소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안 되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버티면 되는데 사실 또 좀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지금 이 SVP가 채권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평가 손실이 생긴다더라.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뱅크론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자꾸 이제 빼죠. 돈을 자꾸 빼는데 평가 손실은 커지고 있고 아니 돈이 있어야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평가 손실은 커지면서 이게 또 이게 돈이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이제 하나의 방법이 증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주식 시절을 늘려가지고 투자를 좀 더 받는 방식인데 이게 또 채권 평가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럼 증자도 못하네. 그러면 이제 증자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떡하죠. 이루지도 저루지도. 그래서 완전히 진태양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아 그런 루틴이었군요. 순식간에 그런 루틴으로 파산을 해버리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걸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너네 지금 처리할 능력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인수하고 나머지 업무 다 처리할게. 소방서 역할을 하는 거구나. 네. 소방서 역할을 한 거고 이제 보게 되면은 보험 한도 상관없이 예금 전액 보호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정부에서 이미 했습니다. 연준에서도 그렇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 해소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은 그에 대해서 반영을 했었거든요. SB 파이너스 폭락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거 파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태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거 보험 한도 상관없이 예금 전액 보호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이 파산으로 인한 이 뱅크런 이런 우려감들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악재 해소 아닙니까? 악재 해소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악재가 그냥 딱 SVB 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생겨난 것이다. 아까 그 말했던 신현석아가 말했던 전염성이라는 게 그렇죠. 전염성이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아까 이미지 띄워주신 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V 파이낸셜이 자산 규모가 2,100억 달러 수준이고 역대 이제 파산은행 순위 중에 2위입니다. 요거 말고 요거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1위가 워싱턴 뮤추얼 뱅크입니다. 이때가 리먼 사태 아닙니까? 리먼 사태 때 파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뱅크가 2,90억 2,100억 달러 수준이죠. 크네요. 탑10 안에 될 정도면 그렇죠. 탑2입니다. 마간은행 중에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3위가 320억 달러 수준이니까 상당히 차이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은행이 파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 또 금융경색 오는 거 아니냐 가능하죠. 건물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명히 좀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먼 브라더스 때는 사실 거의 실체가 없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이게 모기지로는 되게 좋다더라. 해가지고 은행에서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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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완전히 파생 상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실체가 거의 없는데 레버리즈는 이만큼 커져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터진 폭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실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실체가 있고 이제 한정된 자산 내에서 지금 파상이 된 거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거는 이제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분명하게 그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봐야 될 게 JP모건입니다. JP모건은 사실 올라갔거든요. 미증시에서 혼자 2.5% 갔어요. 그렇죠. JP모건은 이제 올라갔는데 이 JP모건은 훨씬 더 자산 규모가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대형은행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왜 올라갔느냐 이런 은행들은 자산 규모가 크니까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금리 되고 그다음에 금리 쭉쭉쭉 이어지고 그러다가 금리 인하할 때까지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파워 게임이 되는 거죠. 파워 게임이 되는 거고 결국에 이제 이 SVP 파이낸셜 같은 이러한 못 버텨내는 중소은행들은 실적이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JP모건이 나중에 금리 인하할 때쯤이나 이럴 때 되면 사겠네요. 그렇죠. 인수를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대형은행 쪽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재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번 리몬브라우스 때와는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리몬브라우스 때에는 아무것도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클 버리 굉장히 좀 유명한 투자자잖아요. 모두가 다 모기지론이 좋다 했는데 혼자서 이제 이 쇼셋 베팅을 한 그런 투자자인데 그때 그분 뿐만 아니라 모기지론이 파산한다 망한다라는 곳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비웃음을 당했었습니다. 그랬겠죠. 그만큼 이제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왔었는데 분위기라는 게 참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 경기 안 좋은 거 알고 있고 뭔가 거품이 껴있다라는 부분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다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VB가 너무 무리하게 채권 투자를 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금리가 계속해서 쭉쭉 올라갈 거는 자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무리하게 채권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또 하나 또 봐야 될 게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SVB CEO가 또 미리 지분 매각을 했다라고 하죠. 약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규모의 지분을 미리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파산 직전에. 그래서 알았군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도 그런 법안이 있거든요. 이게 임원들은 미리 매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는데 그럼요. 그게 또 정해진 날짜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정해진 날짜까지 한 거죠. 매도를. 그래가지고 파산은 또 미리 미리 알고 있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짜자작 번져나갈 거다 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다. 봐야 할 때다.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전체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금융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냐. 이거죠. 일단 두 번째랑 세 번째랑 한 번에 좀 이야기를 해보면 금융시장 영향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좀 파고 타고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일단은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스타트업 쪽이나 중소기업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예금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 변동 안정성이 있는 코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달러당 1코인으로 거래가 되는 이제 가상시장에서 화폐처럼 거래되는 그런 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을 SVB에 두고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또 연관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인을 발행한다라든지 그래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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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연관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들어봐서는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은데요. 그렇게 큰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 어쨌든 예금보험공사에서 다 지켜준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SVB 은행이 이제 망했잖아요. 파산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불확실성 해소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은행 전반적으로 다 퍼져 나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감들도 분명하게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이러한 또 우려감들 상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려감은 여전히 사실 은행 쪽에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이러한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감들은 사실 어느 은행에다 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될 거냐 아니면 은행 전반적으로 다 퍼져 나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이제 이건 것 같아요. 경제지표거든요. 이제 CPI 발표되고요. PPI 발표될 거고 이제 뭐 22금리 그 다음에 FOMC까지 발표가 될 텐데 기승전 경제지표네요. 사실 연준이 지금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아플 겁니다. 아 지금 이것 때문에 갑자기 단기적으로 이런 게 나올지 몰랐겠죠. 원래는 빅스텝 팔려고 거의 이제 분위기 다 만들어놨잖아요. 분위기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SVB 사태가 생겨버린 거고 사실 타고 타고 들어가서 SVB 사태가 왜 생겼냐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생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희들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빅스텝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몰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은행 망하는 이런 상황에 금리를 빅스텝을 또 올려 안 그래도 대응 넣었다고 욕을 멍을 대로 먹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또 반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번 달에 경제지표가 다 높게 나와서 저는 연준이 계속 이제 최근에 매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다 어느 정도 다 의도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빅 빅처였다. 반등 나올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연준에서 그래서 반등 나오는 이 수치에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빅스텝 해야 된다. 좀 올리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플레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매끄러운 그림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당분간은 힘들 수가 있지만 물가는 좀 낮아지는 그런 그림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런데 연준이 의도했었던 그림에 갑자기 SVB 사태가 생겨버리니까 연준이 또 머리가 엄청나게 아파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높아졌죠. 원래 빅스텝 가능성이 저번 주까지 우세하다가 맞아요. 순식간에 베이비스텝 한 손에 또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FOMC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머리가 상당히 아플 거 같아요. 머리가 이제 상당히 많이 아플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결국에 눈치보기 장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나오는 종목 보면 딱 원전 쪽 말고는 그렇게 이제 많이 없었던 거 같거든요. 시장이 지금 아무래도 악재를 조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심이 죽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굳이 무리하게 매매를 접근할 필요는 없겠지만 접근을 한다고 하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일부 섹터 수급 들어가는 종목분에만 접근을 하고 저는 웬만하면 매매를 접근을 하시는 건 FOMC 이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SVB 사태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또 그동안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늘려줘야 되고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닥 잡을 때까지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조금 더 이 악재들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 경제 지표들이 또 시장의 어느 정도 반영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FOMC 지나갈 때거든요. FOMC 지나갈 때까지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보시다가 FOMC 지나가고 나서 이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바닥 잡아줄 거니까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 들으면서 좀 발빠르게 CME 패드워치 들어가 봤어요. 지금 25BP랑 50BP가 어느 정도 차이냐. 저렇습니다. 지금 59%였던 25BP 가능성이 96%까지 확 치솟아버렸고 새벽에 확인했을 때 딱 60%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군요. 저는 새벽에는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한 방에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세가 넘어가버린 네. SVB가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흰머리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형길 전문가였습니다.